오늘은 트위치 코리아에서 소포가 왔는데 이거는 같이 뜯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박스를 완전히 열기 전에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짱이가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가까이 와서 궁금해하다가 제가 일반 카메라 드니까 약간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한번 나가볼게요. 어머 트위치 박스도 좀 예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손도 하려니까 쉽지가 않았어. 짱이야 와서 도와줘라. 짱이야 오 대답했어 짱이야 와서 도와줘 누나 한 손으로 하니까 힘들어 얼른 와서 도와줘 이리와 짱이 이리와 귀찮았어? 와서 도와줘 짱이야 어 왔어? 도와줄 거야? 오이구 누나한테 왔어요? 누나한테 왔어? 오구 이뻐 짱이가 체크하는 거야? 응 그랬어?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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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우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빼볼께요 자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오픈할 수가 있네요 짜잔 어머 와 생각보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주셨는데요 아 감사하네요 와 이렇게 편지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정성스러워서 너무 감동이에요 좀 그냥 후드만 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멋진 박스까지 어? 그러고 보니 손에 뭐가 막 묻어있고 그러네 짱이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 짱이입니다 그냥 후드만 온 게 아니라 스티커도 주셨네요 여러가지 스티커가 있고 여러가지 스티커가 있고 한번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짜잔 아 예쁘다 귀여운데요 스티커까지 이렇게 스티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진짜 귀엽다 이거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받은 스티커고 오늘 이렇게 트위치 스티커를 조금 더 붙였어요 뭔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대망의 후드입니다 짜잔 어머 태극기까지 달려있어 트위치 코리아여서 그런가봐요 리본 디테일 리본 디테일 트위치 파트너 위에는 짜잔 트위치 파트너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땡큐 트위치 고맙습니다 짱이야 너도 인사해야지